그래서 생산업, 동론업, 방해업, 파격입니다. 생산업은 492쪽입니다. 생산업은 말 그대로 정신적인이나 물질적인 과보를 맞는 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생연결의 찰나가 삶의 과정에서 과보의 마음이나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하는 모든 유익한 의도나 해로운 의도를 생산업이라 부른다. 그래서 업은 기본적으로 과보를 생산하죠. 그래서 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생산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태의 순간에 생산업은 재생연결 식과 업에서 생긴 물질을 일어나게 한다. 이 물질이 새로 받은 몸을 구성한다. 삶의 과정에서는 다른 과보의 마음들을 일어나게 하고 감성, 성, 심장초내로 한 번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상속하게 한다. 생산업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아르마리오와 물질들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생기는 작용을 거두하면서 그런 역할이나 기능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다. 몸과 말로 짓는 일곱가지 업은 행위가 완전히 끝나야 유익한 업의 길이나 해로운 업의 길로 확정되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든 업은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읽은 게 작아서 그렇지만 기존 교주에서는 제가 그걸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다. 상자고 아비자마에서는 업과 업의 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으로 하면 중국어로 하면 업과 업도 길도자 있잖아요. 원으로 하면 업은 감마고 업도는 감마 바타입니다. 바타가 영어로 패스입니다. 패스. 패스. 개상도 영어로서 못 알아듣겠습니까? 패스. 이게 뭐 만드는 걸 어떻게 해요? 아, 또 별명이죠. 패스라고 합니까? 바타 하나. 똑같죠? 그럼 이게 인도, 유럽의 옛날 인도를 유럽해야 되는 편이 다 됩니다. 똑같이 뭡니까? 바타와 도고, 도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업의 길을 놓으면 감마 바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주문해서 업도로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견해보면 남방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우리가 업도가 나타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십불선읍도, 십선읍도, 우리는 그냥 십불선읍, 십불선읍 하죠 그죠? 북방 번역에도 정확하게 보면은 그건 거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십선읍도로 나타납니다. 그 불선읍은 십불선읍도로 나타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니까야에 바로 감마 바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마와 감마 바타가 어떻게 다르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감마 바타에 속하는 것은, 지금 업도에 속하는 것은,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게 뭡니까? 중앙계산은, 금단, 그럼 그, 그, 그 뭡니까? 물론 좋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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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뭡니까? 물론 좋은 업도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뭡니까? 이, 그죠? 특히 불선읍도를 지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성분을 하겠어요?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가지죠. 십선읍도, 십불선읍도, 불선읍도로 뭐입니까? 살생, 두도, 사흥,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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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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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핵은 맨 마지막, 그죠? 뭐 뭐 탐에 진해 이라 하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우리 지금 지금 이걸 강탐 이 cine죠? 강탐, 악의, 뭡니까? 치압 혹은 그릇된 개념입니다. 사결, 사결우치 이렇게 합니다. 이 열까지는 불선읍도입니다. 이거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지으면 이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법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업이 한 생에 줄여서 십억개만 짓는다. 업을 십억개 짓는데 이 십억개 중에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이 바로 열까지 있잖아요. 십불선읍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뭡니까? 십선읍도는 좋은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살생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물론 저희는 가구 이방가로 하면 되는 거겠죠? 누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뭡니까? 박테리아 숨 안 멎을 때도 박테리아, 세균 이런 거 있지 않죠? 한 백만마리 죽이고 그게 딱 없더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다치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과 줄여서 가진 데 보면 살생도 있지 않죠?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곤충 죽이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 크게 해서 인간을 죽이는 것을 제일 큰 물론 신은 우리가 못 죽이죠? 저는 신 갖고 구라치던데 신은 못 죽이죠?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최고 큰 업은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렇죠? 저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살생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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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랄까? 뭐랄까? 변호사님들 오시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살생이 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는 걸 갖고 있잖아. 그렇죠? 때려갖고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전치 1주 하면은 보통 얼마 때립니까? 전치 1주 그렇죠? 전치 2주되면은 얼마짜리? 몇 개월짜리 3주되면 몇 개월짜리? 뭐 하나만 풀라짓다? 또 몇... 그런 기술이 있죠. 그렇죠? 그래 하다가 뭡니까? 그것보다 더 나쁜 건 뭡니까? 때렸는데 저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렇죠? 죽으면 그게 뭡니까? 살인이지요. 맞죠? 맞죠? 그렇다는 겁니다. 나쁘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죽도록만 패면은 우리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안죽도록만 패면은 그렇죠? 똑또로 안 되는구나. 또 이상한 거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그런데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 뒷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있잖아요. 뭔가 저 폭행이나 나쁜 거로 해서 저 상대가 죽었다. 이라는 거는 그렇죠? 살생에 들어가고 그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악도한 시절을 많이 했으면 그게 있잖아요. 재생연결식을 결정한 거고 또 그 다음이 뭡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선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큰 선업을 했잖아요. 많이 찌었으면은 이것이 뭡니까? 악업을 또 입이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돈노. 그렇게 뭡니까? 나중에 가면 국방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대지도론 같은 데 가면 뭡니까? 복잡하지요. 그렇죠? 제가 벌써 여기 와서 한 열 번 이상 읽을 했어요. 대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일체 지자인 부처님도 문을 걸어 닫고 면벽을 해서 안에서 깊이 사유를 하신 뒤에 대답을 하시는 주제다. 됐죠? 뭐 일체 지자인 부처님도 그렇다는데 뭐. 됐죠?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됐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다 이러면 말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밝히는 건 뭡니까? 대략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 원칙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뭡니까? 우리 10선업도나 10불선업도 이것을 지으면은 이것은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업도라 부른다. 됐죠? 그럼 이게 안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봐서 좀 업도에 비해서는 약하지요. 그렇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때 보면 우리 강탐 강탐 악의 결정결에 이건 뭡니까? 강탐은 탐욕 일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탐욕을 부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쁜 때 태어나는 그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게 되면 이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영역식으로 와서 선임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그렇죠? 악도가 떨어진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것은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간탐 아비자입니다. 그래서 탐욕과는 좀 구분해 간탐이 그런 겁니다. 탐욕 중에서도 아주 강한 탐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식으로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기 뒤에 나옵니다. 소유욕이 있잖아요. 소유욕을 강하게 들어간 것을 간탐이라고 그렇게 해야 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만 있잖아요. 사람을 봐도 그냥 좋아하는 그래서 소유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면 요새 뭐 미투운동 이런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 벌컥 좀 냈다고 그렇죠? 성 한번 벌컥 냈다고 벌컥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벌컥 벌컥 승냈다고 재생연결식을 그게 한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같이 목소리도 너무 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뭡니까? 악의 아주 나쁜 의도였잖아요. 그렇죠? 존엄을 그냥 요렇게 뭡니까? 딱 요렇게 죽여갖고 요렇게 뭡니까? 말도 그냥 사지를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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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마 그렇죠? 아니요. 요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요거에 뭡니까? 요런 의도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아우 난 좀 그래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무슨 말할 생각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갖고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저는 무조건 뭐 스님이니까 불교는 다 합리적입니다. 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음멸을 해 보면은 저는 있잖아요. 특히 억의 해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억과 과거의 해석 상당히 합리적이다. 다른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일반 창을 하면서 있죠. 이게 나한테 나한테 나쁜 결과를 과거를 가져오겠다는 거 대충 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불교 신자들이 있잖아요. 뭘 하면서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했잖아요. 딱 속은 나쁜 의도를 닦아가면 아 요게 분명히 이게 나쁜 과거를 가져오겠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불교 신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너무 착해요. 저도 좀 착한 편이죠. 그냥? 다 못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착합니까? 아니요. 이불은 다 안내두고 그런 사람도 떼고 아이고 뭐 절대로 해가지고 때렸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구분하시겠죠. 그죠? 읍과 읍의 길의 차이 예를 들어서 읍의 길 읍도 암마바타는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 외에 거는 그래서 몸과 말로 짓는 이런 것까지는 행위가 완전히 끝나야 유익한 읍의 길나 해로운 읍의 길로 확정되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거죠? 이해하시겠지? 그죠? 모든 읍은 삶의 과정에서 과부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읍도도 삶의 과정에서는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다음에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돕는 읍입니다. 돕는 읍으로 옮긴 요거는 돕는 읍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과부를 생산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만 다른 읍의 과부를 산출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때 그 읍이 고통스러운 읍이나 즐거운 읍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읍이다. 아까 불란집이 부채질하는 데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어떤 읍이 유익한 생산읍의 기능을 수행하여 한 동생이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할 때 돕는 읍은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하며 그 사람의 건강과 삶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해로운 읍이 극심한 병에 걸리게 하는 생산읍의 기능을 수행하면 돕는 읍은 약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여 해로운 읍에도 돕는 읍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역할을 하여 병을 연장시키게 한다. 축생으로 태어날 때는 해로운 읍이 생산읍의 기능을 수행하면 돕는 읍은 그 해로운 읍이 악에서 해로운 읍이 익어서 더욱더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해로운 가구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행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방해업은 반대되는 겁니다. 방해업 역시 자신은 과구를 생산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만 다른 과구를 산출하는 기능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좌절하게 하여 괴로운 가구나 적용 가구에 대항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읍이다. 그래서 생산업이 처음에 쌓였을 때는 아주 강하다 하더라도 방해하는 읍이 그 과정반구가 되면 생산업이 과부를 가져올 때 그 강도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야기시키죠. 예를 들면 선업이 더 높은 세상에 재생하게 하려 할 때 방해하는 읍이 끼어들면 그보다 더 낮은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산업이 좋은 나물에 태어나는 작용을 하려 할 때 방해의 읍이 끼어들면 그보다 낮은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물론 그와 반대로 불선업이 대지옥에 재생하게 하려 할 때 유익한 방해의 읍이 끼어들어 소지옥이나 아비 등의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일일이 예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해의 읍이 끼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파괴업입니다. 파괴업은 다른 약한 읍을 눌러 없애버려서 잊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읍이 잊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읍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간에 태어날 때 생산업이 긴 수명을 가진 기능을 했지만 삶의 과정에서 파괴업이 일어날 때 뭡니까? 파괴업이 일어날 때 아닌 죽음을 맞게 할 때 제가 무시 무시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죽을 때 처음에 나쁜 읍이 작용하여 악처로 떨어지는 초상이 나타나더라도 선읍이 나타나서 그 악음을 파괴해 버리고 선철의 초상이 일어나게 해서 천상에 태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 파괴업은 눈이나 귀 등의 심각장애 등이 대결할 수도 있으며 성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됐죠. 그렇게 읍이 과보를 가져오는 새싹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뭡니까? 일체 지자인 부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문을 끌어 닫고 한참을 좌정에서 사유를 하신때 대답할 수 있는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여기서 큰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가지도 우리는 많이 좀 편해지죠. 우리 주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이 원칙을 정식에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죠. 그죠. 저는 그래서 많이 해결됐어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원칙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반이 띠까라 했는데 하나의 격이니까 이 밑에 부분을 집에서 이러고 싶죠. 몇 가지 논의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